아버지 이 시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께서 열방을 흔들고 계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부의 영역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도와 데브라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의로운 정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든 결박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 재정렬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정렬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온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아들, 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채 정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에클레시아로 일어나서 열방이 양의 나라들이 되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이 마지막 때에 경제적으로, 정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함께 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의 세력을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의의과 모든 법원과 길거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급진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열방을 제자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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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